주식회사 세택의 강정훈 차장 세트로 저희는 판매하고 있습니다. 저희 러트런너의 주된 목적은 볼트나 너트를 일정한 토크의 힘으로 체결하는 제품입니다. 즉 예전에는 사람이 제품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좋았다면 이제는 저희 러트런너라는 제품이 자동화로 볼트나 너트를 자동으로 체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서 저희가 지금 현재 대기업과 어떤 중소기업에 많이 납품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가 웃고 있습니다.